말을 했는데 내 목표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나의 패니커를 누군가가 부러워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요. 그런 것보다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수영이 패니커가 되게 부럽다고 한 만큼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나는 너 연희를 그렇게 자주 만나는구나. 너무 웃겨요. 너무 웃겨요. 미안해서 그래요. 언니는 나의 고위예요. 알겠어요. 고마워요.